자 갑시다 스텔라블레이드 갑시다 스텔라블레이드 자 새로 시작할게요 일반 모드 스토리 모드 난 스토리 모드로 해야해 내 능력치를 알기 때문에 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제7강화 부대는 제3지구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를 섬멸하고 엘더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라포드 전기 대기록 디텍트 라인 인계점까지 1분 인계점 돌파했습니다 실제 전기합니다 한글 음성 죽인다 음성 죽인다 야기메소 넌 음성 죽인다 음성 푽에서는 중허설에서 즉뿌린 아픈 오징어영 아 한 그릇 넘기니까 미쳤구만 아 음악 봐 음악 미쳤는데 07531 포드랜딩 완료 피지컬 실드 제거 해치 오픈 어 말투 야 열어어어 열라고 아 그래요 오 그렇지 야 겁나 예쁘다 타키 오 좋아 오 목소리 겁나 섹시해 와 미쳤다 오 목소리 딱 내 스타일이야 이거 와 돌았는데 이거 내가 받고 우리 직원이 앞부분 좀 한다고 해서 난 안해봤어 오 바로 이 게임? 와 장난 아니다 방공격 방공격 뭐하는거야? 여기서 도시방향 400m 전방향 대모 돌았다 이거 이 자식이 우리 동료를 아마 안될거야 오 라본 있다 펭펭 그렇지 야 자 오 좋아좋아 자가 지금 찾기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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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어 이거 세키로 느낌 난다 이거 아 니 오토마타에다가 세키로 입혀났어 미쳤어 이거 오 마지막 피다 났나 어 잠깐만 피자네 설마 저 폭탄 맞아가지고 죽진 않겠죠 탄 맞아볼까 우와 난리났다 난리났다 오 난 없네 오 오 난 없던 난 없던 아니 약간 세키로 할 때 그이 낀 나는데 지금 설마 아프다 에이테가 반려한다 야 뭐 떨어진다 떨어진다 뭐야? 아우 모델링 미쳤다 약간 잠깐만 이거 블레이드 소울 캐릭 같은데 이거? 블레이드 소울 캐릭터 그리 겁나 예쁜데? 뱉뱉 오 뭐였지? 뱉뱉 뱉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겁나 맞춰놨는데 잠깐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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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사투 진짜 얻은ычно 1호가 안되지 않나? 아 일본판 받으면 잘 싸웠어 모의훈련보다 훨씬 그땐 모두 한글에 더 좋아 아주 맘에 들어 어서 레퓨지 캠프를 찾아야 돼 잠깐 이브 뭔가가 있어 이브 뭐야 이브 괜찮아 오 뒤에 모왔어 뭐야 저스킹 아기야? 까마귀인가? 탱킹기 왜저래 탱킹기 왜저래 타킹기 왜저래 타킹기 왜저래 이브야 헐 팔 잘렸는데? 죽은거야? 끝났네? 도 도망쳐 이브 타킹 오고 강렬했어 와 그래픽보소 미쳤네 우리나라 게임 맞아요 타격감이 떠는데 조용하구나 그래도 긴장은 풀지 않는 게 좋아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니까 자 준비해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할게 오 뭐야 신발보소 미래지향적인데 여기가 에이도스 세븐 맞아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최후의 전장 그리고 거상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지 음 뭔가가 떨어져 낯선 감각 이게 시구의 비 감상은 천천히 하자고 우리에겐 할 일이 있으니까 약간 니 오토마타 느낌에다가 세끼로 섞어놓은 것 같아 뭐 뭐야 스탠드 낙속이 많아 조심해 어 뭐 나타났다 이게 뭐야 라이티 다 아 안 깨끗해 안 깨끗해 뭐야 아 얘가 길잡이구나 아 얘가 길잡이구나 최후의 장소에서 전사한 레이전 뭐래 패스워드 어우 맞췄다 노래 되게 좋은데? 먼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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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아 힌트 있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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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와 뭐 없냐기? 야 이거 OS 다운 살겠는데 이거? OS 겁나 좋네 이런 곳에 리전 캠프가 있었네 오 동전 던지는 폼부부 오 동전 던지는 폼부부 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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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스 갔지? 아 느려지는거 와 뭐야 이거? 퍼부부 이야 죽인다 뭐야 이거 할까? 아 얘가 부해졌구나 으응 오오오 오오오 가자 여깄다 나쁜놈 이게 없지까? 아이씨 안 여깄다 계속 때리지마 아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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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차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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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적으로 에잇 어? 여깄다! 피드라 했어? 정말로 ㄷㄷ 어.. 떨려봐 ㄷㄷ 인피니티 셀은 멀쩡하네 오 깜짝이야 비둘 구멍 아시стр 4 아 5 와 아에 또 비밀을 보나 c 남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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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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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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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까 그거 여는 건가? 메모리 스틱에 메시지 로그가 남겨져 있어. 그리고 보안 코드도. 아까 그건가? 아까 그거 내 자리였어요? 아, 돈을 돼도 돼? 네, 컨트롤이. 안녕하세요. 여기를 건너야 해 내 뒤로 사다리 보이지? 저거? 수위가 낮아서 사다리가 닿지 않아 널빤지를 이용해 봐 널빤지 여기 있다 잡는게 아냐? 잠깐만 야 왜 이렇게 고정이 안돼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이 건물을 통과해야 해 가지고 있는 퓨전셀을 여기에 넣어봐 오 됐다 떨린다 아 백허 댕기는 듯 아까 거기네 아 아 쇼트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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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쪽팩으로 가고 쟤부터 잡자 일로와 일로와 어 저 방패 들어오는데 저거? 잠깐 저거 밑에 맞다 저거 어 잠깐만 뒤뒤뒤 어이씨 겁나 아파 아 아 못했어 가재같은거 뭐야 이거 아 아 아 어려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지금 열로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뭐야 길이 있다 어이 깜짝이야 야야야 일로와 도망가 도망가 너 뒤졌어 야 배치 아이씨 잠깐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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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아 뭐 흠 아 이거구나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담, 이건 뭐지? 이런 것도 몰라? 지도잖아. 지도? 그럼 위치 동기화는 어떻게 하는 거지? 맞다, 지도? 아저씨 아... 크랙이 캠퍼서 지나가기 어렵겠는걸? 주차 타올을 지나 건너편으로 가야겠어 어? 겁나 재밌는데? 이게 주차인가? 주차 타올을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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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타올으로 가다가 하나에 사왔다 이런 곳에 레퓨저 캠프가 레퓨저 캠프? 그게 뭔데? 앞서 지구에 도착했던 강화부대가 설치한 간이 보급소야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구석에 캠프를 설치해 놓은 걸까? 레퓨저 캠프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기도 해 이 주차장이 중요한 곳인 건가? 아니면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걸지도 모르지 어째서 이렇게 도움받을 공간이 있다는 건 다행이야 아 여기 엔진 강화도 되네 공전 던지는 버전 좋아 뭐야 이거? 블링크? 뭐야 이거? 블링크? 아 잠깐만 어? 에웅 슬로그람이구먼 아파 but though but tamam was 리펄슨도 오네. 같은 느낌으로. 맞지? 왜 이게..잠깐만.. 치명적인.. 아닌데? 누르면 치명적인..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앞으로..안 밀지 않았는데?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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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콘? 오오..알았어 알았어..OK 맛이 있구만.. 오오.. 겁나 멋있는데? 아..잠깐만.. 오오.. 좋아 좋아 좋아..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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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응? 어제는.. 구해줘서 고마웠어.. 우리 사귀는 거야? 뭘..세삼스럽게.. 아..잠깐만.. 아..잠깐만.. 괜찮아.. 덕분에 서로 도울 수 있게 된거잖아..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수 있으면 넌 충분히 보답을 한거야 걱정하지마 도와준 몫은 제대로 갚을테니까 네 어서오세요 약간 소울별이라고 하더라구 지금 느낌이 그래요 약간 니 오토마타에다가 그냥 약간 세키로 느낌 지금 낚이 일부러 낚이했는데 공격력 이걸로 레벨업 하는거구나 오케이 갑시다 여기로 가는거야? 흠 흠 어? 뭐 한번 해봅시다 아! 야! 흐흥! 뭐야? 오호 아 가고자 할 수 있던데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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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흥 으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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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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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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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씨 졸라 세네 그래 이거지 난이도 조절 안되고 ㅋㅋㅋㅋ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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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먹고 갈라니까 안되네 외형도 바꿀 수 있어? 개인 trophy 오 베어네트 같은데? 베어네트 같은데 느낌이? 야 이건 베어네트 아니야 올리는 것도 아파도 모르겠네 이게 좀 핫하긴 하다 오우씨 오우씨 안경 안올린다고? 뭘? 이게 돼? 슛 안입으면 겁나 빡칠 거 아니야 옷을 안입고 있어 한번 해보자 야 이거 뭐야 너무 야한데 이거? 한 대만이면 죽을 거 같은데? 오우 다행히 오 더 강해진 것 같아 와 진짜 어렵다 녹는다 녹아 이거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패턴을 나 몰라도 안돼 실드 없으면은 이거 힘들 것 같아 이 상태로 어이씨 아 수고한다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체로기 타는 거 가나잇스 이 복장으로 안되겠어 실드 없이는 힘들어 야 잠깐만 왜 자꾸 너 이거 옷을 이 옷 이쁜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한 번 다 맞아봤더니 다 맞으면 죽는구나 다 맞았으니까 바로 죽어버리네 와 이거요? 해야 돼요 많이 많이 해봐야지 뭐 이건 반측 반측 돌진할 때 퓽 그냥 한 번의 전환에 이곳은 기계가 잘 안 돼 이곳은 내비게임 대기 내비게임 한 번으로 해야될 4 이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겠네요 집중이 안 돼 지금 나 혼자 해야지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 12시고 제가 또 집에 가봐야 돼요 시간 12시여서 정리하고 또 집에 가면 1시 넘어 내일 또 이제 쉬는 날이라도 일해야 돼요 그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